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 멜로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본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훈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과거 내가 버린 전 남친이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거냐구요. 내가 찐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건 배신이라고요. 원제 헤어지고 2년 넘게 나를 붙잡던 남자친구가 이번이 알고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구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눈팅만 하던 여자입니다. 사실 여기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에이 설마 저게 진짜일까? 지어낸 주작이겠지. 이러면서 잘 안믿고 그냥 재미로 보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저한테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걸 보니까 역시 드라마는 현실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튼 이게 뭐 어디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라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라는 심정으로 글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과거 약 3년정도 만났다가 헤어진 전남친이 있어요. 제 생애 첫 연애였고 또 오랜시간 잘 만나왔기에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잠시나마 동거까지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왜 그러냐며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저 역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 당연히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친은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며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 새로운 연애를 했고 그럼에도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매달 연락을 해왔으며 꼼꼼아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나한테 지금 여친이 있지만 네가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 등등등 이런 말을 진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흔들린 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여친이 있음에도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차마 차단을 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매달 연락을 주고받다가 22년 가을쯤에 그 사람과 헤어졌다며 그 여자와 본격적으로 저한테 올인을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기준 아직도 헤어질 때의 상처가 가시질 않아서 우리 22년은 그냥 보내고 23년 1월 1일에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있던 사이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던 그날 사고 당시 제가 이태원에 있는 줄 알았다며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이나 남겼고 그렇게 제 안전을 확인하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점점 연락하는 주기가 길어졌고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연락이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좀 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2월 22일, 24년 그 사람 부모님의 카톡 부사를 제가 아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저희가 헤어지고 그 사람 부모님을 카톡 친구 숨김을 해뒀지만 오늘 카톡 친구 목록을 넘기던 중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숨긴 철이 돼가지고 숨김 목록에 들어가 그 사람을 숨김 해제하다가 바뀌어있는 부사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고 숨김을 풀고 카톡 부사를 보게 된 거예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톡 숨김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고 해제를 했다 그런 건 같습니다. 제가 카톡을 잘 몰라요. 청첩장 사진이 보였는데요. 이게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더라고요. 그것도 작년 12월 꽁꽁이래 말이죠. 이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톡이 작년 10월 말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저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 꿈을 꿔서 우리 애기 잘 지내냐고 물었는데 답장이 왔었거든요. 저는요. 이 사람이 저랑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거기다 헤어진 후 2년 넘게 연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 물론 이 사람에게 여친이 있는 거야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자꾸 밀어내니까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또 제가 그 여자 버리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하면 그게 언제든 당장 그렇게 할 거란 말을 믿었고요. 저희가 연인이었을 때처럼 다정하게 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건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다른 연인이 있더라도 간간히 지금처럼 서로가 함부를 주고받는다. 그러다가 만약 1년 뒤에도 같은 마음이라면 그땐 얼굴 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요. 사진 참고하세요? 사진들은 밑에 다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처가 다 낫게 되면 그때 다시 받아주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제 입장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점점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고 애초에 둘이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사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남자 연락 당연히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결혼하게 될 남자가 지금 이 사람처럼 전여친 혹은 첫사랑을 못 잊고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또 저라면요. 그 사실을 바보처럼 나 혼자만 모르기보다는 누구라도 나한테 그걸 알려줘서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꽁꽁씨에서 23년 12월 꽁꽁일 꽁꽁씨 꽁꽁분에 꽁꽁꽁과 결혼을 한 꽁꽁꽁꽁꽁꽁 장녀분께 이 남자가 그쪽이랑 사귀는 줄 이미 다 알면서도 저에게 너무나 확신을 주는 말들에 속아서 당신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일 뿐이고 제가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 남자한테 연락 안 할 거고 뭐 그래도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사진들은 저희가 헤어지고 나서 주고받았던 카톡 일부예요. 그랬구나. 나도 가끔 꿈을 꾸지. 당연히. 그래도 다시 이 자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뿐이야.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여자친구랑도 잘 만나고 있는데도 네가 생각날 때가 있어. 네 생각이 나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다. 꽁꽁아 너를 만났던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가 봐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기도 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거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어쨌든 내가 ISTG이기도 한데 다시 좀 안정이 되려는 차에 너와 연락을 하게 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꾼다는 게 두렵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내 마음은 지금처럼 연락 간간히 하면서 올해에는 각자 시간 보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1년 뒤에도 꽁꽁이 네 마음이 지금과 같이 여전하고 또 옆에 남자도 없고 정말 나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 얼굴 보고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얼굴도 보고 분명히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1년 동안 네가 연애를 하든 여행을 가든 내가 간섭하는 거 진짜 아니겠지. 나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거든. 그러니 그러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합치자 우리. 우리 강아지 꽁꽁이 보고 싶으면 톡 하고 시간 날짜 정해서 우리 몰래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돼. 우리라는 말은 그 여친을 말하나 봅니다. 나야말로 정말 고마웠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내 손주, 손녀들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를 못 잊을 거야. 진짜야? 어! 당연하지! 진짜 말도 안 됐던 상상연애나 해볼 법한 사람과 만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도 많이 했고 엄청난 첫사랑이었지 너는. 그 환승연애의 마지막화 보면서도 나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희두나 나연도 그렇고 혜은이나 규민이도 그렇고 원빈이 지수한테 우린 정말 행복했던 경유지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던 말도 그렇고 그 순간에도 마지막화 보면서 화나고 슬픈 것보다 옆에서 네가 이걸 보면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고 그랬어. 어! 너는 내 인생에서 로스 로이스 같은 여자였어! 진짜 내 삶에서 꽁꽁이 너랑 만났던 시간들은 평생 남아있을 것 같아.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지. 모든 게 처음이고 특별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첫 만남이 조금 더 늦은 나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 조금 더 어른스러울 때였다면 덜 미숙했더라면 이런 생각 말이지. 너는 이 기업 가지고 지난 2018년 여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리고 싶냐? 돌리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갈 것 같아. 돌겠다. 이태원 살 것 있었던 날인가 봅니다. 괜찮은 거야? 어. 이태원? 어우 다행이다. 카톡 차단이었던 거지. 나 걱정 많이 했어. 그래 확인했으니까 됐다. 이제 쉬어. 댓글 1번 이 아니고 근데 너 할로윈 때는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한 거야? 당연히 갔을 줄 알았거든. 걱정돼서 전화했지.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지낼 세월이 얼만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2번 남자도 진짜 별로지만 나는 쓴이가 훨씬 더 이상하다. 아니 매달릴 때 여지를 주고 여친이 생겼는데도 안내치고 계속 옆에 둔 그런 느낌이야. 즉 저 남자가 너한테는 보험이었는데 지금 딴 여자랑 결혼해버리니까 부들부들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뭐야 이게? 이게 맞지? 내가 찐 사랑인데 딴 년이 차 갔어? 이러면서 부들부들 하는 거 다 보여. 근데 끝까지 아닌 척하는 거 진짜 애잔하구만. 마지막에 정보 다 깐 것만 봐도 이게 확실하지. 남자든 여자든 한번 엿먹어봐라. 엿돼 봐라. 아이고 진짜 못돼 처먹었네. 내가 못먹는감 찔러가지고 남도 못먹게. 3번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남자가 계속 매달렸는데도 상처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지가 안 받아줬으면서 그 남자가 결혼했다고 충격을 네가 왜 받아? 보니까 남자가 연락을 그렇게 많이 했던 느낌은 아닌데? 이거 쓰니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야? 답장한 거 아니냐고 답장 부분만 올린 거지 지금. 별로 대단한 게 전혀 없어 보여 그 답장도. 이렇게 글 쓰는 것 자체가 미련 뚝뚝 궁상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남자가 얼마나 매달리가 만족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건요. 저 남자 아니 애가 봐도 아무 타격 없어요. 그냥 너 혼자만 찌질해지는 겁니다. 야 니들 직업 뭐하냐? 혹시 드라마 찍냐? 어이구 쪽팔려. 공수치 오제네. 끌 끌 끌 끌 끌 끌 카톡 주고받은 거 보니까 남자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적 추억 이런 느낌인데? 쓴이 혼자 매달린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이 카톡을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주고받은 게 아니라 다 남자가 한 말 뿐이야. 그죠? 답장인 것 같아요.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화이팅! 감사합니다.